다 연결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여야 돼서요 과도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너 어디 그 욕심하고 부족같아 더 인기 막힌다 야 부족해서 인기 막힌다 인기 막힌다 그러잖아 어우 기지보치지도 않아 우와 어딜까 이거 결혼 10년차에선 함부로 쭈앵 쭈앵 이러면 안 되는 거 응? 깔다 벽 깔다 야옹 이 고양이한테 집착하게 돼요 큰애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본거입니다 저는 지금 동생을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캠핑은 동생과 함께 떠나요 지금 동생 아들들 제 조카들이 할머니 집 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자유와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중이라 오늘 캠핑을 제가 데리고 갈려고요 그래서 저희 제부 허락도 받고 동생 픽업해서 마트에서 장도 보고 그리고 캠핑장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제 동생이 곧 있으면 올해 봄 빠르면 봄 아니면 여름쯤 캐나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는 3년 이제 자주 못 보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조카들과 저희 동생과의 그 시간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 만들려고 지금 함께 떠나요 눈물이 흘러 저의 동생을 제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홀쩍 뚫었던 거에 화목난로 연결해서 캠핑을 할 거고 전에 그 등유난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펜히터 구매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목난로하고 펜히터 구성으로 난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따 만나요 저는 이제 고고싱 해볼게요 아이고 눈물이 흘러 아이고 눈물이 흘러 고기도 있어야지 거기서 이거 넣으면 돼줄게 네 충분충분 그냥 거기서 한 번 찍어 먹을 거지 그래 아 전 오늘 소주로 좀 땡겨가지고 소주 빨간 거 한 병 먹어볼까요? 네 이모 뭘 드실 수 있어요? 청포도도 맛있겠네 이거 맛있을까? 그냥 일단 사봐 이쁘지? 이쁘니까 하나 사보려고 이거 뭐 이거 뭐 너 지금 뭐 아이스크림 고르니? 그냥 사봐 이거 맛있어? ㅋㅋㅋㅋ 나도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먹어보자 그냥 사 응 사 막걸리가 그냥 맥주 마실까? 그냥 살까요? 좋네요 술고래 하나 저 이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다 안 먹어봤어 여기에는 쓰게 할 수 있게 쓸 거야 음 우리 재밌네 몰라봐요 1박 2일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 정작 좋아 옆모습 찍을 정도의 비주얼은 아니지만 삽살개 자 체크인 체크인 가봅시다 저도 내려요? 어 여기 쓰세요 그러면 갔다 오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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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던져 근데 뭔가를 알았나 본데? 아우 보니까 둘 다 보면 빠져들어 왜 이렇게 좋은거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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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하하 고기 냄새 하하하 하하하 오늘 이 테이블은 이따가 나를 놓고 죽던 거예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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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돼. 맨 마지막에 다 연결한 다음에 얘를 두고 있었어요. 내가 연동을 저번에 불병나서 좀 맛있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요. 저건 됐어요. 그렇죠 저 텐트는 저 텐트 위로 올리니까 얼마라도 먹겠어요 성공 성공 오늘은 이거 입을 가져왔어 아우 잡아당겨 보실래요? 아우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아우 세상 덥고 하시네 애들이 항상 하나하나씩 덮였었거든 이거 이거 덮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거 담요 하나 더 덮고 하나 더 덮고 하면 충분하게 따뜻할듯 아 과두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반스 몰라요 반스 반스 반스에요 또 젊은 애들은 뭐 황공폭증 뭐 이런거 있지 체크공폭증 이래요 너 그쪽에서 자 왜 이쪽이 좋아? 아 굳이 왜 생색내듯이 너 그쪽에서 자는거지? 정기호 하라고 아니 어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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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패딩 입을 일이 없어 그치 덥다 야 어 나 이 옷도 덥다 지금 어 어 아니 니 이렇게 하고 나이셨 아니 자기음식 붙여놓고 덥다 덥다 뭐예요 이거 왜 신제같은냐 아이고 준비해야지 좋은 이유가 있었구만 아니 배 아플까봐 배 아프면 똥마려오니까 아 생맥주만 나 뭐 먹는 맛인지는 알겠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좀 틀리잖아요 아 좀 다르네요 아 그치 더 톡 쏘지 그렇네 약간 신발뿐 야 그래 신발뿐 그래? 여기에서 오는거지 개수도 오는거 내 입장으로 오는거 돌인데 아 잘했네 엄마 혼자서 오는거지 맞지? 아 묶여? 배민 나오네 거기 누굴거리가 많아서 신난거구만 잘있어? 응 여기 손님이 계속 와야해 여기 손님이 계속 와야해 아 아 아 껍데기다 안내 아 그럼 먹어 좀 들뜨거올 뻔해지 아니 음식이 특유해야 맛있지 얘 맛있네 자꾸 도망가줘야래 애들을? 됐다 안주각이다 진짜 응 남집사 애교가 많으시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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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사퇴 쓰면서 이쁘했네 이랬는데 대박 음에 부터 나오네 흐허 허줌 제보 그릇이 마 더 올려 오케오케 역대에 맞춰서 기지마 수업 쓰기에요 여신이 이제 여신이랑 불렀는거에요? 네 나나 불러주지 누가 불렀겠어 그럼 저 오늘부터 핑클할게요 생쌍 너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나도 이거 또 짜라 이게 많은데 양이 뭐 먹을래 했는데? 저거 클라우드 생 클라우드 생 맛있으니까 너 조용한거 화장지야 빨간거 너 전용으로 써? 아 오 매워 너무 조산네 손이 마이가 귀찮게 조살불란게 너무 조쓴거 아니에요? 조살불란게 혹시 마누라가 전라도이신 분 ㅋㅋㅋ 종교장에 전부터 올려놓을까 물을? 응 그치? 3,4인분 3,4인분 요거를 기다려봐 내가 미나리 치솟을게 그럼 껄리장 크짠 그냥 볼, 샐러드, 요걸트 막걸리 잔은 이걸 디자인으로 따른 거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맛있쥬 왜? 이거 뭔데 자꾸 거품이 나지? 물티슈 안 했다? 수세미네 수세미 어떡해 이거 왜 이래? 위로 씻으러 가 아 씻으러 가야 돼? 아 어쩐지 거품이 계속 나더라 잠깐만 물 얼마나 날아있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그래 많이 넣어봐 쫄이게 아 멋진 자잖아 무서워 아 뭐야? 제가 이걸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생선이라는 건 많이 들었어요 미나리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요 소주 좀 넣을까요? 아 응 그치? 약간 이 잡내 잡으려면 소주를 좀 넣잖아요 우리 소주 좀 넣읍시다 아 생선 냄새가 다 그렇지 만지지 마 풀어져 아 알이지 내버려둬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전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면 안 돼 왜? 만지면 안 돼 왜? 만지면 안 돼 아이고 아 이제 울어야지 내꺼야 만지주마 근데 그 와중에 난 계속 얘기해 주야 이거 지우꺼라서 그래? 좋은엄마 지우꺼라 속으로 웃겼을까 오지마라 너 근데 그렇게 빨리 먹는다고? 냄샌 그래도 아무리 그런게 아 맛을 그렇게 빨리 먹는다고? 그래 비리지 아직은 미노아리랑 이제 놔야지 엄청 귀엽지 이게 뭐야 이 생기다 왕과 아 지 먹는다고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저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짠해볼게 틀림없이 처음처럼 여러분의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과 사랑에 빠집니다 내 눈물에 추어스 어우 님도 내 눈물에 지금 흐르는 눈물은 제 눈물입니다 가슴스 나는 눈물 왜nom Turned 이리 와봐 거ahaha 그런데 늙어갔거든요 허 phones 고 TR recruit 아니 휴지 같은게 아니 아니네 건조했고 사post 계란말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계란을 해볼까?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계란말이를 할거에요. 맛있지? 제발 물개지만? 이놈의 불은 도대체 언제 붙는거에요? 시방 명단 계란말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대왕으로 술집가고 아니면 종로의 술집 저희가 광화문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한 짝 밖에 없는데 저한테 두 짝을 줘야 짤거 아니에요. 한 짝으로 살살살살 해봐. 진짜 대책 없네. 같이 살때부터 대책이 없던지. 어차피 우리 입으로 들어갈건데 뭐. 계란말이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데리고 가. 계란 너무 뚱뚱해지는데? 지금 벌써 뚱뚱한데? 처음에 두껍게 해서 그래요. 기다려봐요. 여러분 계란이 지금 너무 두꺼워가지고 나는 그럼 오이를 썰어야겠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 불. 장난 아닌데? 너 어디 그 온수랑 부족같아. 아 근데 부족 치고 너무 잘 먹었어. 너 인기 막혔다 야. 부족에서. 킹완짱 뭐냐. 킹완짱 뭐냐. 킹카 킹카. 내가 거기로 가야되겠네. 아 킹카 킹카. 오지마. 킹이라니. 그러니까 깜빠라니. 그래도 це muerte. 이제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지부지지 않아 엄청나게 뚱뚱해 맛은 있겠지? 맛있어 어렸을 때부터 자빠지고 깨뜨리고 신기한 건 나는 많이 안다쳤어 본인은 안다쳐요 남들이 주문한 것만 다 깨뜨려요 오 오 오 주문 14평 우와 와 아유 개질하겠지? 물론 한 입은 안되겠네요 아찌개 맛있다 이제 팔팔말 한번 끓으면 돼 계란말이나 안주로 얼마나 좋은데 야채가 좀 없어 아쉽다 야채 좀 노예 맛있는데 괜찮아 청소를 해야 직장은 풀려서 이거 좀 닦고 와도 돼요? 어 네 안 그래도 저도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야채가 같이 갔다 와요 달콤하처럼 날려 명란 이거 짱이다 으으 간장에다가 비꼬네 에휴 간탕 먹어볼게 장난 아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 집에서 먹어야겠다 응 짠 아니 짓깔 한 장은 뭐 먹는 느낌은 납니까? 안정짱 근데 전자리에 대해 아 mét 제가 같이 갔을 hills 가봤rek 아 nose 그리고 여기가 왜? 됐어요? 아예 붙었나요? 아우 좀 좀 잘라요 짠! 귀엽게 사랑스럽게 결혼 10년차에선 함부로 쭈쭈 이러면 안되는거에요 짜니 자가 멱살이 짜? 마요네즈 계란말이 잘 어울려 야 뭐 엄마 샀지? 귀엽다 그러네 그래서 저기 그렇게 샀는데 무조건? 짜? 우리가 맥주 4종류 그거 샀지 않나? 이름을 끼내야 돼 예쁘다고 소주 하나 사지 않았냐? 어 샀냐? 흠 야 섬포도랑 응 이치덕 섬포도랑 소주는 안 샀는데? 를 따라하느라구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밑에 완전 탔는데도 그렇게 계속 잡으려다 어 막 물이 나 물이 자꾸 우리 한번 해봐 아니 쫓으면서 우리 해야지 잘 맞는데 빨리 해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어? 너는 국줄이처럼 국줄이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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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이야 놀라지 마. 널 해치지 않는 사람이 내려가는 거야. 크다고 좀 놀래거나. 그러지 마. 해치지 않아. 널 밟지 않아. 난 이 옆으로 사르륵 할 거야. 그녀야. 그녀야. 어? 이제 저는 자려고 합니다. 와 진짜 근데 페니터가 장난 아니게 따뜻해요. 지금 오늘 따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짱이에요 짱.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잘 자라? 어디 있니? 네. 자기는 뭐야. 아니야 잘자. 네. 아. 아니면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어 초단하다. 이런 것도. 어 이거를 이 퍼포로에다 먹어보면 될까? 아니지. 아니 지금 쓰다냐면 모자를 쓰는 게 없지. 머리 지금. 오지 앞머리도 감고 잤는데. 어 말 시키면 쳐다봐 또. 전화다니야 막. 어 또 쳐다봐. 또 쳐다봐. 어. 침성이대 그는 아닌데 가진 않고. 뭐. 캐릭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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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요즘 램프처럼 생겼다 어? 됐어 그러나 기다려 이제 한 잔 더 할까? 여기다가 이거지 이게 라떼네 너 그거 먹어라 이렇게 해야 라떼데 우리 거는 밀크티 세 장하니까 끝나고 라이팬이 쓰니까 안 들어 버리니까 쓰네 나름 씨 뷰에요 씨 뷰 몇 개 먹어야 되지? 몇 개였지? 6개 그리고 똑같이 하러 하세요 되나요? 네 그치? 지금도 맛있긴 한데 조금 아쉬웠달까 연해가지고 이거 이런 계란을 싸서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5달러 5달러 거품 맛있다 너꺼가 근데 확실히 맛있었어 거품 있는 그 우유 엄청 부드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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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뜨겁네요 여러분 못 잡겠네 수주 한방이면 되는데 소주 한방이면 되는데 오 나이스 음 어 머리에 극질을 볼 생각은 없는가? 머리에 극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매력적이다. 자꾸 우리의 모든 시선을 간탈하는 여기 샤워실 짱이죠? 진짜 씻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은 처음이야. 따뜻해. 깨끗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다 비데있어요. 여기 있어서 엄청 엉뚱엉뚱. 이쪽도 다 예뻐. sempre, Otuk는 이미 뇌이 배는 헷갈네요. 이는 오늘의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드디어 여기를 하느라 문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개불손의 자식들 웃어봐 눈을 웃어야지 이게 맛있다 눈을 웃음 손이 influ와 자, 여기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먹고 싶어? 오늘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싶어... 이제 저희는 한국에 대한 영상이 필요없어요! 이제 제가 지금 할 수도 있는 한국에 대한 영상이 많아요! 한국에 대한 영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국에 대한 영상이 더 많고, 우리 함께 영상에 대한 영상이 많아요! 감사합니다.